방교 테크노발리 안녕하세요. 방교 테크노발리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Alex Sigurist입니다. 그리고 I'm here with the CEO of Mango Slab, 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일단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삼성론자에서 2016년에 분사한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5년을 지나서 6년차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잉크나 토너 없이 붙일 수 있는 메모에 메모를 출력하는 프린터 네모닉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 화려의 기술을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ngo Slab은 삼성론자에서 조금의 투자를 받았죠? 우리가 흔히 메모를 쓸 때는 손으로 써야 됩니다. 아니면 PC나 스마트폰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또 출력이 좀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휴대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PC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된 메모나 어떤 아이디어를 바로 메모에 출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잉크나 토너 필요 없이 프린터에 용지 카트리지만 넣으면 손쉽게 내 아이디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타깃이 누굽입니까? 네. 우리가 이런 붙일 수 있는 메모, 작은 메모들의 어떤 사용처를 보면 내가 어떤 간단한 메모를 적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물건을 배송하거나 아니면 전달하거나 할 때 어떤 스티커를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또 배달음식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잖아요. 저희는 저희 제품을 통해서 배달할 때 감사의 메시지를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 종사자, 그러니까 메모를 손으로 쓰면 힘든데 저희 건 한 번만 쓰면 몇 장이든 출력할 수 있으니까. 학교, 소상공인, 리테일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를 들면, 물론 한국의 제품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지하는 데서는 전달하시피,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드리는 데서는 바닥이 제품들과 제품들과 소중한 게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드리는 데서는 편에 있는 데서 많이 쓰시는 거에요. 그런데 역시, 그 이유는, 그 일상에서 제품들과 같은 메시지를 드리는 데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50 메모가, 50 스티키노트의 프린트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키노트와 스티키노트의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티키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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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키노트의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스티키노트 프린터를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종이에 쓰는 메모도 있고 프린터도 있긴 했지만 이게 융합된 컨셉 제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한 첫 번째 프린터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큰 제품 그리고 네모닉 미니라고 하는 포터블 제품까지 세 종류 제품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누적으로 매출이 한 200억 원 정도 판매를 했고 지금은 더 많은 제품과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이기적인 제품이 제일 기본적인 제품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언제나 수업한 단합인 텐키노트와 스티키노트와 스티키노트 시스템이 첫 번째는? 지금 3 제품이 있는 3 제품입니다. 미네와 미니몸터로 시나리와 스티키노트의 스티키노트의 스티키노트. 그리고 그 제품은 이벤트원만 20년us 달러가 두 개의 실제 매출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 시간을 쇼핑하였습니다.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오리로 많이 수출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리 수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아마존 통해서 미국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꽤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우리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가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통한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 하나였지만 올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한 10개 국가에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에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매하는 암아선으로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개 국가에 판매하는 것이고 더 많은 국가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 판교에서 위치하고 계신데 어떤 입점이 있는지, 장점은 뭔지 알려주세요. 가장 큰 장점은 사람에 대한 문제고요. 우선 판교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있어서 그런 개발자를 구하기도 좀 쉽고요. 두 번째는 또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같이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해보기도 쉬워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제일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판매하는 것입니다. 판교에서 모든 핫테크 회사들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통해 한국의 큰 회사들과 큰 회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